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안녕하세요.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지역의 모든 가능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메가시티죠.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다섯 번째 시간 메가시티의 본질, 공생전략이 필요하다, 메가시티란 무엇이고 가능성은 있는지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보는 코너입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와 함께 지금 왜 메가시티에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서들을 보면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많은데요.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렇게 진단하신 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목은 제가 봐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책 제목을 저자한테 맡기지는 좀 않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지었지만 강력한 분권론자입니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해야 되고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시장주의적 개념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밑으로 내리는 개념이고요. 기초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더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운동장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 어떤 지자체는 100만이 넘고 어떤 지자체는 5만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분권은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역의 격차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산업들의 입지가 대도시, 그다음에 대도시의 교통결절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거기 생기다 보니까 청년 인구의 이동이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첨단 일자리들은 청년 인구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다 보니까 대도시만 성장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외에서도 이런 공간 격차가 점점 발생하고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대도시 집중현상, 대도시로의 청년 인구 집중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이런 청년 인구의 유출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지방광역시의 청년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매해 1.5명 정도씩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건 그럼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복잡한 통계 모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산업이, 기업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를 그대로 내비둔다라면 아마 우리 블루마블 게임처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마태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공동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쓰는 지방교부금, 교부세, 국세를 통해서 걷어서 지역에 대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격차를 조정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균형발전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시장원리를 잘 이용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과 같은 일자리가 생기는 공간, 이 산업구조에 맞춰서 이런 공간을 지역에도 여러 곳, 최소한 두세 곳이라도 잘 구축해낸다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고요. 청년들의 정주환경도 좋게 좀 가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지역과 잘 나누자라는 겁니다. 지역의 주체가 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그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가시티는요.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초광역권이다라고 불려요. 우리가 광역권이라고 불리면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기초단이에요. 그런데 기초지자체 간에 어떤 같이 쓰는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화장장, 소각장, 병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예전에는 요만한 수준에서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수준에서 작동해야 되는 주민들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 기업들이 그런 공간에 입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예전보다 공간적 차원에서 더 커졌다라는 의미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여러 도시들이 잘 연결된 초광역권 기존의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는 권역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메가시티다라고 불리는 거죠. 서울과 지역은 더 가까워졌지만 지역과 지역, 지역에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이 메가시티라는 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묶어서 지역과 지역을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수도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25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많은 지자체들이 있죠.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통으로 묶인 원시티 개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메가시티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런 수도권이란 공간에 청년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외곽의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외곽의 개발을 공동주택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을 잘 깔았어요. 더 넓은 공간이 원시티 개념으로 슈퍼메가시티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GTX라는 광역급행철도라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 교통수단은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송도랑 서울역이랑 지금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수도권의 거점이란 교통의 결절점은 엄청난 힘을 갖는 지역이 된 거예요. 지역의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메가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미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메가라는 말이 붙으니까 아니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어떤 그런 메가시티를 어떤 식으로 지역에 구축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메가시티라는 개념은요. 기존에 있는 거점을 강화해서 서로 연계해서 인프라를 쉐어하자라는 거예요. 공동사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첫 번째요.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 두 번째는요. 이 메가시티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도시 아니겠냐. 어떻게 대도시만 성장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초광역권 내에는요. 대도시 거점이 있고요.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 농어촌 지역의 작은 거점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거점에는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소도시 거점의 병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을 잡아먹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초광역권 내에서 이런 도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을 저지하고 메가시티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끼리 연계 협력 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적 협력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제대로 깔아야 됩니다. 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노선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료시설 하나가 있으려면 그 배후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해야 돼요. 그 배후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려면 교통망으로 그 수요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 모아준 곳에 상급의료시설이 우리 종합병원 있잖아요. 닥터 헬기도 있고 병상수도 많고 응급의료센터도 있고 이제 이런 곳들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교육도 사실 대학들도 지역 간의 연계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의 확충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를 끝으로 꼽아주신다면요? 이런 메가시티 초광역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는요. 연계와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악의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간 설계를 할 때는 연계 전략을 잘 마련해야 돼요. 그 연계 전략은 거점이 성장을 해서 뭔가가 이익이 나고 여기가 발전된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비거점 지역과 같이 나누는 전략 하나의 네트워크 연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계 전략은 교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지역 전체가 상생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연계와 상생으로 잡고 싶고요. 연계와 상생 없는 거점 전략은 저는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메가시티의 본질 공생 전략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여민섭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메가시티가 선거 전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충청권에서는 메가시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충청권은 사실 2020년 11월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이란 이름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 지자체 단체장님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 단체장님들께서 추진 합의문을 작성하시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수도권의 일급 집중에 대응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서 4개 지자체가 지자체 간 협력 제도를 활용해서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착착 순서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남권에서는 광주, 목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광주, 전남권이기 때문에 목포, 이곳을 다 합한 것이죠. 아마 목포라고 한 것은 전남 도청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광주, 전남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도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시장과 지자가 계속적으로 만나서 공동 선언도 하고 또 협의체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동력이 떨어져서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대구, 경북, 부울경, 충남 이런 곳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세 지자체 장이 전북, 전남, 광주 시장에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자 이 메가시티를 어떻게 소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동맹, 경제동맹 형태로 지금 가서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늦어서 지역 여론은 분발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건 이제 부울경 지역인데요. 부울경에서는 좀 논쟁도 있고 갈등도 좀 있었죠. 예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죠. 그때 이제 협의체를 만들면서 협의체의 명칭이라든가 사무소를 어디다 둘 것인가 부터 아주 조그만 문제부터 갈등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메가시티 이렇게 연계협력 통합 논의는요. 저희가 이걸 슬기롭게 좀 잘 조율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메가시티는 필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도 행정도 연구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메가시티가 지역 소멸의 대응 방안 중에 하나인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교육요건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 해서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또 지방에 단순하게 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색도 살고 그 지역에 특화된 것을 함으로써 수도권왕과 대견할 수 있는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연극이나 영화 그런 거 보러 서울로 많이 가잖아. 그런데 지방에서도 그런 것이 쉽게 쉽게 올 수 있는 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굳이 뭐 서울 가서 저기 살라고 하는 일이 뭐 즐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의 장점이 인가미이기 때문에 그 인가미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누가 아무바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메가시티 같은 굉장히 좀 다 같이 도시 간에 단합을 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면 그럼 이제 이런 횡활 농구장에 좀 아이들이 많아져서 농구할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합쳐져서 정부나 이 주민들 지방에서 합쳐진다고 하면 서로가 다 좋은데 그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마음의 모든 여러 가지가 서로 단합이 돼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죠.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보자 라는 게 이제 메가시티일 텐데요. 균형 발전에 큰 틀을 공유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온도 차 그리고 속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수 교수님 인구 감소,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전라권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남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가 호남권에서 벗어나서 4 플러스 3이라 그래가지고 특별 자치도가 됐어요. 올해. 그래서 항상 광주권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 목숨 못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탈한 그런 형태인데 메가 단위로 가는 그런 기조에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의 예산이 메가시티 쪽으로 흘러가면 독립되어 있는 데서는 못 받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광주로 가다니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만금 부분이 있는데 세만금 부분은 메가시티라고 붙이긴 했어요. 근데 이건 세만금 메가시티는 아닌 것 같고 광역시급 정도로 가보고 싶다. 백만 정도. 백만은 안 됩니다. 세 개가 있는데 군산, 김제, 부안, 그 다음에 장안까지 이렇게 겪으려고 하는데 백만은 안 돼서 오백만, 천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급하고는 좀 맞지는 않고 이것은 광역시로 그래서 양 전라북도의 전주와 세만금 이렇게 양 겉지원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전라남도와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와 이제 좀 용어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은 지금 교통이 편해지면서 수도권으로 좀 편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경우는 사실 당초에 광역, 생활권, 경제권 이거에 대한 통합이었거든요. 생활권 환경을 좋게 해보자 그리고 경제권 여러 가지 지역 전략 산업이라든지 혁신 관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그 지자체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서 충청권에서 어떤 거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해왔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교통 인프라도 있고 미세먼지 관리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단지 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보고 충청권이 한 550만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충청권이 좀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그 지역 총 생산량이 그 인구 대비 조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재들의 경우는 석박사 인력만 해도 한 15% 이상이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 대비 생산량도 높고 그 혁신 자원도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이 뭉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충청권이 옛부터 연구 개발이라든지 과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저희의 바람은 선도하는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그 메가시티 권역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네. 열민석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충청권은 지금 가장 빨리 가장 체계적으로 소순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뭔가 필요한 요건들이 있겠죠. 지역에서 이 메가시티 전략의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성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역학에서는 그 혁신 공간의 특성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다고 해서 혁신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 혁신 공간이다라고 불리는데 이런 공간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되게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들 혁신성, R&D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직주락 직장,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락, 노는 거 그 다음에 교육기능의 융복합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너무 바람직하고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성과를 못 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해외의 경우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리서치 트라이앵글도 이야기했었고 실리콘밸리도 이야기했고 거기는 글로벌 경쟁력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지금 이야기는 이제 지역을 생존하는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바뀐 경향이 뭐냐면 텍사스가 뜨고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20개 도시에서 10권 안에 든 게 5개가 텍사스에 있어요. 달러스, 휴스턴, 그다음에 오스틴 뭐 이런 데 삼성 공장도 거기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옛날 LA 쪽은 옛날 얘기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성장하게 됐냐. 세금 감면이랄지 우수한 인력이랄지 또 슬림하게 움직이는 인재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날씨는 좋지 않은데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떠오르는 곳으로 메가스티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이제 자동차 공업이 지고 근데 이제 텍사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또 첨단 산업이 또 텍사스로 또 간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그다음에 인재 양성, 영양 강화, 세 번째는 문화 여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져 있는 지역이 뜨는 지역들이겠죠. 세제 혜택이라든지 신기업적인 정책이 텍사스의 성장을 유인했다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미주 지역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몰리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개만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권의 위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권도 이제 통으로 그레이터 런던 지역이 대런던이죠. 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거기에 흡입이 되고 산업도 발전하고 지역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지역이 여기서 또 뭉쳐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CA라고 해가지고 Combined Authority라고 불립니다. 광역연합이라고 불립니다.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손을 잡은 거예요. 행정부역을 통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협의체를 만들고 어떤 협의체는 시장도 뽑고 그리고 그 시장을 뽑은 다음에 같이 공동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체가 하는 일은 옥상옥으로 이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광역 업무만을 이제 담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든 거죠. 이제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국에는 한 한 10개 내외 정도의 CA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폴이라는 광역 이제 연계 어떤 그런 지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파리가 너무 파리권역이 이제 세지다 보니까 근데 파리권역은 약간 좀 맥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화유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트로폴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유럽은 특히 뭐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요. 지방군권 그리고 지역의 자치 이런 특수성이 있고 역사 문화적 배경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어땠나요? 일본은 그 간사이 연합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광역 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955년부터 그 2003년까지 우리가 주정부 차원의 도주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설치해야 돼? 우리가 동경하고 맞서서 우리의 원래 관서지방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합제도도 창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연합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간사이 연합을 가봤을 때도 한 12개 지자체가 모여 있는데 간사이 지역은 바다에 또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면서 산업 구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주변 지역이 효고현이라든지 도쿠시마현이나 도또려현같이 좀 외곽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어떤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이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도시하고 어떻게 연결을 만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 슈퍼메가 리전이라고 해서 간사이랑 또 나고야 지역하고 동경까지 이르는 신간세인을 연결함으로써 타광역권까지도 생각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간사이 연합이 또 특징적인 것은 간사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이 지방만의 매력 교토나 나라 전통적으로 옛날 수도였던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는 그런 매력을 한번 담아보자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이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성공적인 사례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간사이 지역 안에서의 축제 같은 것도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면서도 글로벌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메가 이벤트 큰 이벤트도 개최하고 전략 산업들을 잘 유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70년대는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백지계획 논의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균형 발전 노력이 있었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때 나왔던 핵심 키워드가 사실은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라는 거였어요. 거점이란 얘기가 조금 불편하게 듣는 사람도 많으니까 거점이 아니라 클러스터라는 영어를 썼었죠. 노무현 정부 정책이 그랬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그러니까 지역을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 무슨 권 해가지고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이런 거대, 이런 광역지역, 초광역지역이 진짜 국가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큰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의 대표 브랜드였다라는 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조그만 지역에서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뭔가 병원도 같이 쓰고 또 생활 인프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복 생활권이라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런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지루하지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메가시티 구축을 하는데 과거 정부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광역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거점을 잘 구분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의 핵심 키워드죠. 그 거점과 거점을 잘 연계해서 어떤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자. 박근혜 정부 때의 핵심 키워드인 연계예요. 과거 정부의 노력이 저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지금 종합판으로 이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가장 중요한 것들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앞으로 저희 미래는 그렇게 후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위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아닌가 공간적으로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너무나 좋은 전략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써야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너무나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를 택한다라면 그게 차악의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단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 선택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연대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연계, 협력, 교차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공간 전략에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지역의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절박성에 대한 공유 같아요.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그 지역 같은 경우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소매한다. 그런 지역이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반 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식이 그래서 소지역주의 이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없다. 생존의 문제에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땜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인구가 지금 흘러나가는데 땜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건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일자리하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부분이 방울을 어떻게 달 것인가 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메가시티 논의가 아직 별로 없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제주 지역이나 강원 지역이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강원권과 제주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주도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런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전략 저는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 플러스 3인데 4개의 광역권 그 다음에 3개의 사실은 특별자치도예요. 제주, 강원, 전북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지역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발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삶의 질이 높은 어떤 그런 지역을 잘 가꾸는 것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강원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영서가 약간 달라요.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은 거의 기능적으로 수도권화 되어가고 있어요. 전철이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수도권의 기능적으로 편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거대 광역권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달라요. 근데 영동은 정말 사람들이 그런 천혜의 자연적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구 감소 시대의 메가시티를 해법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먼저 노경수 교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 메가시티가 지역의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대안입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예를 들면 행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 대신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공동체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여민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메가시티 논의할 때 메가시티라는 단어 때문에 거대의 도시 권역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는 수도권 외에는 그 규모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메가시티를 수도권의 규모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코리아 자체, 우리나라 자체가 메가시티라고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가시티 안에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를 큰 메가시티로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K컬처가 뜨고 있죠. 그런데 K라는 단어가 지역으로 들어올 때 로컬이라고 들어올 때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강원이나 제주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의 매력이 다 있는데 이 매력을 너무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왜 이것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특화가 될 수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도라면 충청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청권 메가시티는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전략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우리 충청도 안에서도 4개 지자체가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거점 도시도 달라요. 지역 전략 산업에서도 혁신 자원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기능 분담 구조를 갖추는 자 이것들이 일종의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파트너십 안에서 우리의 어떤 소울을 가지고 이 전 세계 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했잖아요. 20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우리는 하나의 도시국가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도시내 여러 지역들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그 마스터 플랜이 서울을 봐도 마스터 플랜이 있고요.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 30년의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로 보고 이 도시내 균형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주택을 줘도 4, 50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랑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비수도권의 생존 아니면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GTX에요. GTX DEF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분들은 나쁘지 않겠죠. 생활의 편의가 높아지니까. 근데 저는 지역에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러니까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수도권 차원에서의 결정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이 목소리를 좀 더 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정책은 지역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지역민들이 조금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강래 교수님께서 끝으로 인식의 전환까지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화두가 돼서 계속해서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편지가 왔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는 분이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메가시티 논란이 뜨겁습니다.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울과 김포, 구리, 고향 등 주변 도시들을 합해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서 비롯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은 서울입니다. 1950년대 중반 서울 인구는 157만 명이었는데 15년 뒤 1970년에 500만을 넘겼고 다시 20년 뒤 1990년에 서울 인구는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 서울 인구는 조금씩 줄어 지금 9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주변 도시들을 합쳐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서울은 수도권에 강력한 핵이 되어 인구가 더욱 늘고 비수도권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서울 메가시티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주변 도시들을 합쳐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서울은 수도권에 강력한 핵이 되어 인구가 더욱 늘고 비수도권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서울 메가시티 주장에 반대합니다. 또 하나의 메가시티의 논란은 비수도권 메가시티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 세종 충남북 메가시티 광주 전남 메가시티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맞서려면 비수도권도 뭉쳐야 한다는 게 메가시티 주장의 배경입니다. 비수도권의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통합해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필요해 보이고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걱정되는 면도 많습니다. 첫째는 행정구역 통합에 많은 갈등이 뒤따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많은 갈등을 겪으며 춘천시와 춘성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었고 마산 창원 진해도 창원시로 통합되었죠. 그런데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 이전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메가시티 통합 뒤에 대도시로의 쏠림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현 수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에는 여러 대안들이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실현 수단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해법들도 찾아보고 최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저는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 정책은 옳았지만 그 실현 수단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신도시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한 게 실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방법에는 신도시 건설 외에 다른 대안도 있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지방도시 원도심으로 이전했다면 기반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곳에서 공무원들이 초기에 불편없이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풀린 엄청난 금액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기존 도시들의 도시 재생에도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메가시티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소도시 연합입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 유지하되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연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지리산 BRT 전북 BRT처럼 인접한 시군을 자가용보다 빨리 요구할 수 있는 지역 간 대중교통을 혁신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소도시들의 문제는 수도권의 사람과 에너지를 다 뺏기고 인근 소도시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소도시 연합은 이런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연대해서 하나의 도시처럼 서로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협력의 윈윈 게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메가시티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메가시티보다 더 좋은 해법이 있다면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가시티가 좋은 해법일지 소도시 연합이 좋은 해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다섯 번째 편지였습니다. 네.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생과 상생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역 MBC 여섯 개사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소멸의 위기 이민정책도 대안이다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육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장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봉동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람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